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 캐치에서는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취준생 여러분의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첫째 무료 모의 면접 프로그램으로 면접에서 광탈하는 취준생들의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둘째 현직자 멘토링으로 실제 현업 관련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셋째 기업 채용 설명회를 통해 실제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취준생들의 다리가 되어드립니다 넷째 취준생 고민 상담을 통해 취업 준비 진로 개인사 등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신생들을 위한 음료 솔루션 그리고 저희 철수와 존슨이 있는 캐치카페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